상당히 지금 파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원활히 파밍되고 있어요 전에 블루 먹었으면 더 더 심장이 좀 가속력이 붙었겠지만 약간 가속력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번에 블루 먹으면서 신짜오가 블루 이번에 잘 챙겨주면서 제가 좋은 파밍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좋아 와 예상했어 와 가 가 가 가 가 가라 좋아 무빈 좋았어요 집에 가서 영겁의 지팡이 사죠 집에 가서 영겁의 지팡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원래 목적이었던 영겁의 지팡이 740번 자리 사고요 그 다음에 뭐 당황하지 마세요 투명가들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참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저 좀비에요 좀비라이즈 이미 몇번 죽었었어요 좀비라이즈라 죽음은 저에게 가장 익숙한 친구이자 동료죠 걱정하지 마세요 가자 아이템 아이템 형 한심하네요 뭐가 한심해 너 자신에게 하는 말인가 너와 제일 친한 친구 나 우성은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데 너는 지금 컴퓨터를 보면 내 방송을 보고 있다는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절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마 절대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마 레드가 있으니까 이거 딜결 한번 해보죠 자 궁 들어오게 했죠 굶켜줍니다 한발 마무리하고 힐 채워주시고 좋습니다 딜계산을 1회 자리까지 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완벽하게 약간의 피로 우위를 점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4킬이 되면 야스오는 자기 자신에게 무너지게 생각해 무너지기 시작해 손 녹았어요? 이제 추천 눌러주세요 아직 안 녹았어요? 손 녹았어요? 추천 눌렀어요? 아직 안 녹았어요? 저를 이거 땡기면 안 되죠 이런 멈춤한 알리스타 상당히 멈춤한 행동을 합니다 저 팀에게 재앙이죠 이거 뒤로 빠져도 전화 걸고 여기서 조니아 띵 써줍니다 여기서 알리스타 마무리해주고 뒤로 빠지면 뒤로 빠지면 저는 죽지만 저는 죽어서 우리 팀에게 2차 타워를 밀 수 있는 기회를 남겼죠 좋습니다 우리 팀 내면 못납 기회주의자거든요 이 기회 놓치지 않고 2차 타워 밀어줍니다 좋아 이거 하나 먹고 좋아 조심 자 잡았습니다 이게 진짜에요 아무거나 막 눌렀어요 니달리가 알아서 죽일 줄 알고 그건 아니죠 제가 니달리를 잘 조종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그렇게 RC 칼을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더 크면 사준다고 하다가 지금 27살인데도 RC 칼을 못 조종해봤거든요 RC 칼을 못 조종해봤으니까 이달리를 잘 내가 조롱할수가있나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제발 사주세요 가자 고고고 최민패님께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못했다 세상에 그게 뭐야 전멸승공 마지막에 앞발톱을 할켰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구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먹으셈 오우 배려심 굿 혹시 나를 너 여자친구라고 생각하는거 아니니? 또 웬만해도 이런 거래를 받을 수가 없는데 좋아좋아 너 여자니? 어 어 롤 배웠어 저거 먹어 멘탈 빠새님 초콜릿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내 곰인형 피버 본다 써? 예, 자리에 다 하고 났어..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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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어. ㅈ롤 롤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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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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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허. 안녕! 너 이미 리언들 걸려서 나 피바 있는 거지. 좋아. 좋아. 어허허허허허허 개빛! 개피! 오케이! 어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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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로. 간다. 너로! 오오오오 오오오? 자리 많아 자씨! 아아 너무 아깝다 자꾸 아깝다 근데 리안들이가 피가 거의 1, 2가 남아 있었어 아아 자 바지 좋겁다 바지나 바지나 때릴 줄 알았어 OK 치르겠지? OK 참아놓고 오는거 밀어! 오케유! 랜털타 Rock Gun Q Q 마무리! 한방! 두방 세방 네방 다섯방 여섯방 뒤로 빠지면서 마무리 아으아 악 poreu 아껴 잡다 오케이 ora 좋아좋아 와 좋다 야 이거 좀 아쉽긴한데 마지막에 못 잡는게 아쉽긴한데 어쩌면 이킬 먹으면서 저도 이킬 먹으면서 얘들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봤습니다 지금 스트레시와 저의 핏나는 컨트롤이 좋았어요 좋습니다